전체 과제 전체 과제 한번 해볼까요? 전체 과제 이제 저희 여러분이 찍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찍을 거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찍을 거거든요 앞좌석에 계신 분들은 한번 그 거울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수정 지금이에요 지금 수정수정 시간 지금 노타임 못해요 지금 30초 정도 드릴게요 앞머리를 정리하세요 지금 급하게 셀카모드로 이렇게 앞머리를 정리하시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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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